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검찰의 선거 수사가 불가피하고 선관위가 2위 신청을 한 겁니다. 2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사전투표 조작설이 아니죠. 3구 대통령 선거 전에는 조작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3구 대통령이 또 조작을 했고 6월 1일 지방선거도 조작을 했고 그러니까 조작설이 아니고 분석해보니까 2010년 대선도 조작했고 2018년 지방선거도 조작했고 저 입장에서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를 치르고 지방선거가 확실하게 사전투표 조작이 계속됐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가 분석이 끝나면서 아 이 사람들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했구나 부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설 운영하는 것은 시대에 한참 떨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선관이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 민경욱 무혐의에 2위 신청하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 유표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중앙선관리위원회가 2위 신청을 제기했다. 참 용감한 거죠. 경찰 조서나 이런 부분을 꼭 해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야 전문가의 선거 데이터 분석 때문에 이제 다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3.1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2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똑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올린 걸로 봐가지고 전국의 모든 신문이 다 같은 데서 다루는 걸 봐가지고 선관위가 경찰 수사 결과에 불구하며 해당 사건은 검찰이 다시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좀 똑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생에서 가야 될 길이 멀고 그러니까 뭐 봐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대로 제대로 좀 합시다 우리.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고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우리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까 우리가 좀 책임을 느낍시다. 남자가 여러분 책임감 없으면 그게 시체지 뭡니까? 남자가 여러분 책임감을 못 느끼면 그게 시체지 뭡냐고요. 남자가 책임감을 못 느끼면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이지. 짐승이 덕실덕실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서울법대에 나오면 뭐합니까? 대법관되면 뭐합니까? 사실과 진실을 곡해해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불법을 여러분 덮고 자기 세대북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뭡니까? 엄청난 눈을 끼치는 그런 판결 내린 것. 그게 서울법대를 나오면 뭐하냐 이야기입니다. 이 공의 상당 부분은 제야전문가 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뜻은 있었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훈련을 놓고 글을 쓰는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제야전문가가 정말 능력 있게 해서 진실이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정말 민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수여해야 될 겁니다. 제야전문가에게. 미국은 자유메달입니다. 미국은 민간이로서 국가에 가장 크게 헌신한 사람은 자유메달을 줍니다. 프리덱폰 하이엑 교수도 이런 자유메달을 받았고 그 다음 밀턴 프리드만도 이런 자유메달을 받았습니다. 자유메달.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이걸 하나 줘야 됩니다. 서울법대가 아니라 뭡니까 대법관 수천명을 합친 것보다 더 큰일을 했고 미국의 시카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에 이런 박사를 받은 그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교수님들보다 수천수만명을 모은 것보다 이런 더 큰일을 한 것이 제야전문가가 한 일입니다. 지난 3월 선관위는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입고 사전투표 조작이 됐는데 뭐 그게 허위사실입니까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인취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의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검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불교의 외부인터넷방을 연계해 투표 조작 등 이 모든 사안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사안이지만 이 모든 사안의 총집결체가 뭡니까 최종 결과물이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여러분들 자료와 설비를 선관위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방해한 겁니다. 지금까지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러나 그들이 결코 숨길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의 모든 최종 결과물은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놓쳤던 겁니다. QR코드가 어떻고 임시사무소가 어떻고 외부인터넷방이 어떻고 그것은 그들이 다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선거 데이터인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투표자들이 던진 것을 합친 게 아니고 합산한 게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한 겁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황교안 후보와 민경욱 전 의원을 검찰에 2위 신청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선거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원자 폭탄에 해당할 정도의 파괴력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선관위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 모든 2017년부터 선거 데이터를 그냥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화발을 보내 가지고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몇일 며칠까지 신고해 달라 그리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법적 처벌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언포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운로드 받은 것을 다 뭡니까? 예,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디지털 자료는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이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한 것이란 것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여기에 QR코드가 어떻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어떻고 앱선 프린트가 어떻고 외부의 인터넷망이 연결되고 뭐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공직선거화가 종결된 다음에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개했던 선거 데이터 후보별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가 바로 그 가운데서 당일투표를 제외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거소 선상투표 국외자 투표들이 대부분 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제가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언어 구사능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만 그 소위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발표하는 그 선거 데이터의 위력 그런 한글로 담을 수가 없네요. 왜?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위력이란 단어로서 감히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의 톱이었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경찰의 무혜미 처리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을 것 같습니다. 분란 안 일으키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단 정봉주 위원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뭡니까?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에서 딱 지시가 내려지는 거죠. 공상당만큼 여러분들 철다 철다 준비한 겁니다. 일체 언급하지 말라. 조성래님이 전산 데이터 증거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밤꽃필대님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천기를 루스라게 생겼습니다. 역공작 선거민건지 검찰 수사 의뢰는 마치 이준석의 명예훼손 고소음과 같은 계기 아닐까 합니다. 빗으로 자기 목을 찌르는 계기라고 해야겠죠. 치명적 자해 행위를 한 거라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선관위의 톱들이 어쩌면 이 문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맨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고서는 상세히 아는 상태에서는 절대 검찰 수사에 의뢰를 안 할 겁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은 작은 사건에 의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물줄기가 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지만 3.15 부정선거 그냥 김주열 씨가 여러분 군이 죽으면서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6.17일은 민주화도 탁하니까 억하니까 죽더라 그 사건 때문에 터진 거 아닙니까? 아마 선관위가 2위 신청을 하는 걸 보고 민주당의 대경실색을 했을 겁니다. 저는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는 것이 약간의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거였다면 동시에 이 사건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선관이 사전투표 반대 황교안 민경욱 공평호 고발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자유를 방해했다. 이 제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황교안과 민경욱이 먼저 이렇게 무혐의 처리가 된 겁니다. 중앙일보입니다. 3월 1일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니까 이것도 그쪽이 권력을 잡았으면 다 집어넣었겠죠. 사전투표 조작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 선관이 무더기 고발 그리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뭡니까?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 독려한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가 거국적으로 났습니다. 3월 1일 날 분위기가 아주 어시쇼했다는 거죠. 선관이 사전투표 반대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 고발 조순일보 중앙선관이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 민경욱 고발 한겨레 선관이 사전투표 반대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 고발 사전투표 조작설 제기 8월 25일 황교안 민경욱 경찰 무혜미 처분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 고발 조갑제 대답함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미스테리는 뭘 믿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2위 신청을 했을까 참 미스테리입니다 오판한 같아요 실수한 같습니다 큰 실책을 범한 같습니다 가장 당황한 척은 더불음 위당 척일 겁니다 선관위는 밝혀지더라도 관여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전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큰 실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실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입에서 그냥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런 말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것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와이를 매길 수 있고 뇌물을 줄 수 있고 그 다음 훗날 선거의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는 선거 데이터의 모든 해답이 담겨져 있고 그 선거 데이터는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됐던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사전투표를 전산 프로그램에 이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특표수를 모두 다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감정물인 숫자가 정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설은 설이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가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에서 2017년 대선 이후에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작방법은 전산 프로그램을 짰고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다 사용했고 다만 선거마다 그 다음에 지역특성에마다 주인장 마음대로 조작률을 달리했을 뿐이다 2017년 대선에는 좀 쉬운 전이니까 작게 조작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화끈하게 조작했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무자비하게 조작했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4.15 총선에서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 박주연을 비롯한 도태우를 비롯한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편하지 않게 조금 마일드하게 조작을 했고 6월 1일 1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으니까 조금 몸조심도 해야 되니까 조금 조작했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조작물만 상황에 따라서 바꾼 겁니다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선거 데이터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전투표 조작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지금도 사전투표를 조작했니 안 했니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참 제가 여러분들 자기 일을 하든 나라 일을 하든 간에 좀 진지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됨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을 진지하게 접근해 가지고 사건의 실상이 어떤 건지 원인이 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결과가 뭔지 그걸 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들 하는 작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이란 사람들이 하는 작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뭡니까 부정성 없다고 주구장창 주장하는 늙은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함이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그 진지함이란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진실됨이잖아 진실됨 매사를 진실되게 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선입견을 갖고 그냥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처음에 떠들었으면 그냥 주구장창 끝까지 여러분들 떠들고 다니는 참 창피한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인생들을 그렇게 사는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게 터지고 나면 좀 진지하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반나절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뭡니까 억지를 뿌리니까 2020년 총선에 선거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차이값 여러분 이게 당일 투표는 바로 그날 개표를 하기 때문에 통상 크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직한 투표가 당일 투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위 선거 사기는 주로 사전투표에 생깁니다 이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도 있고 관외 사전투표도 있고 그 다음에 제외국민투표도 있고 주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 조작하는 데가 우편투표인 관외 사전투표 국외투표 이런 것을 그냥 무자비하게 조작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조작률이 떨어지는 것이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 4.15 총선 전국 평균값입니다 관외 사전 얼마나 했습니까 13%를 빼앗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그리고 뭡니까 13%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 4.15 총선에서 여러분 13% 표를 빼앗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3%를 빼앗아 가지고 13%를 더해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한테 여러분 이런 표만 보면 사람이 진실되면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걸 끝까지 뭡니까 아무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불량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짐승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이런 표를 이동하게 되니까 이렇게 원래 두 개가 0을 중심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게 그 이야기는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해서 유권자들 투표자들 성향이 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13% 정도를 빼앗고 이거를 13% 정도 더해 준 겁니다 이거를 전국에서 다 골고루 한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예외된 지역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만 조금 덜합니다 이거 광주 광역시만 빼면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전북만 빼면 전국이 뭡니까 다 17% 정도 이렇게 표를 훔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람에 조금 마일드하죠 10%를 빼앗아 가지고 10%를 돼 준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오 이 선거 데이터가 이상하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이게 2020년 총선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표 이동한 게 안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입니다 밑에 수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2% 플러스 13%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뭡니까 표를 훔친 거 아닙니까 이게 인천 연수월 사례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그래서 모든 지역구에서 다 이렇게 표를 훔친 겁니다 2016년도 4월 13일에 치료했던 20대 총선은 정상선거였는데 표를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그런 공방사님 마이너스 72% 왜 이렇게 10.5% 차이가 납니까 나머지 마이너스 여러분들 3.3%는 정의당의 이정미 후반께서 빼앗아 온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0.5 마이너스 10.5입니다 이렇게 표를 당일투표가 정상인데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민경호 후반께 표를 확 여러분들 빼앗아 가고 정의령 후반께 표를 푹 여러분들 대준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인천연수원에 조재연과 천대엽과 이동훈이 판결문에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큰 차이가 나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별 문제 없다 이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와 대선과 지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쓰레기 판결문을 낸 겁니다 이 사람들 다음에 다 처벌되어야 될 겁니다 이처럼 조작이 완년한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선관위가 변호하겠다는 건지 배춘입 사전투표지처럼 휘릭 휘릭 하니까 그냥 투표가 이중으로 됐다 그렇게 변호할 겁니까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떻게 변호할 겁니까 변호할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변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수천명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하더라도 변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조작이 완년한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변호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내가 왜 선관위 입장에서 내가 써보게 되면 왜 검찰에 2위 신청을 했는지 정말 딱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거죠 시민들은 그러나 선관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양반들이 진짜 자기 목을 자기가 매단해 자기 목을 자기가 매단해 이렇게 된 겁니다 역사의 물꿀기가 누구도 미래를 예단할 수 없지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역사의 물꿀기가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임 검사장께서 모두가 50대 초반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2세니까 겁도 좀 나고 전국 운영하기에 혼란이 따르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냥 뭉개고 있을 수 있지만 두 분은 정말 자신의 경력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 땅에 나서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만큼 사는 것이 아니고 선대들의 6.25 전쟁과 3.15 부정선거와 4.19 의구들을 통해 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켜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적 소명을 느껴야 되고 다음 세대의 책무감을 강하게 느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유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선대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뭡니까 한탄 속에서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최소한 발전을 못 시키더라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그것은 그야말로 한 인간님이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